안녕하세요. 도깨비불 이한입니다. 오늘은 미리 보는 운세 4월 20일 일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토요일이네요. 이제 주말인데 기해년 무진월입니다. 무진월의 정해일이 되었어요. 봄의 가장 마지막 달이죠. 무진월. 그리고 정화가 떴습니다. 오늘은 좀 좋네요. 식상이 일단 청간에 떴고요. 주말에는 회사를 거의 안 나가시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주말에 지금 회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좀 수습을 해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좀 무책임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흐름이 좀 그렇거든요. 그리고 회사를 나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보다는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식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식분들이 좀 게을러질 수가 있는 하루가 될 것 같고 토요일 오늘은 역시나 가정일에서도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, 그러니까 바깥분들이죠. 바깥분들이 많이 게으르세요. 오늘 하루는 좀 많이 안 도와주시고 이랬다 저랬다 좀 선택장애 때문에 싸우실 수도 있어요. 토요일은 무난한 흐름입니다. 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좀 보이진 않고요. 물론 공통일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제 연락처 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냥 오늘 하루 흐름이 그런 거니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